안녕하세요. 락스위지앱의 김동주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8월경에 W3C에서 공식적으로 표준으로 인정된 속성 중에 인월트라는 걸 볼까 합니다. 인월트는 직역하면 둔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소들의 기본 특징을 둔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활성화한다는 뜻이에요. CSS로 치면 해당 요소의 포인터 이벤츠, 이벤츠 난한 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선택도 안 되게 하는 유저의 셀렉트 난과도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예제에는 간단하게 div 요소 그리고 a 태그들, input, 입력 양식 버튼들이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속성 인월트를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지금은 속성을 추가하기 전입니다. 이렇게 드래그도 다 되고, 링크 같은 경우에 마우스 올리면 당연히 링크가 작동을 해요. 그리고 체크박스도 작동을 하고, input도 클릭이 됩니다. 그리고 버튼도 당연히 이런 식으로 클릭도 할 수 있는 상태예요. 여기에서 인월트라는 속성을 추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활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모두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체크박스에도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도 하나 더 만들고 해볼게요. 자,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요.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비활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해당 부분은 제가 지금 드래그하고 있거든요. 드래그하는데도 걔는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위에 제목까지는 드래그가 됩니다. 선택이 돼요. 마우스 올렸을 때도 반응이 없고요. 활성화는 글씨니까 이렇게 커서가 vertical로 바뀌죠. 짝대기로 바뀌어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얘는 선택할 수 없어요.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 링크도 마찬가지로 링크가 먹지 않습니다. 활성화에는 손가락 표시가 나오고 있어요. 체크박스 체크할 수 없습니다. 여기 앞에 인풋 얘도 클릭이 안 되죠. 옆에 건 클릭이 되지만 비활성화도 클릭이 안 되고 옆에는 활성화는 클릭이 돼요. 자, 그러면 이널트라고 추가된 속성이 CSS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박스 1, 2 있는데요. 박스 1, 2의 색깔을 한번 변경해 볼게요. 박스 1, 2, 칼라를 레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CSS는 정상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널트를 속성으로 되어 있는 얘들만 선택을 해서 CSS를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성 선택자를 이용해서 해당 요소의 Opacity를 0.5 정도로 낮춰볼게요. 그러면 화면과 같이 이렇게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들은 Opacity를 낮춰서 한눈에 아, 얘는 기능을 안 하는 거겠구나라고 할 수 있게끔 스타일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크립트는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지금 박스 1, 2를 클릭했을 때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클래스명 박스 1을 선택을 해볼게요. 이한테도 이벤트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종류는 클릭하면 할 일 적어볼게요. 자, 간단하게 알러스를 띄워보려고 해요. 박스 1 클릭트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똑같은 거를 박스 1, 2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비활성화되어 있는 이 박스 1을 클릭하면 아무 반응이 없고요. 그리고 활성을 누르면 이렇게 해서 박스 2는 스크립트가 작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널트 속성이 있는 건 이벤트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요소를 선택해서 스크립트로 CSS를 한번 바꿔볼게요. 박스 1, 비활성화되어 있는 박스 1을 선택해서 타일 중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GCC로 바꿔볼게요. 자, 선택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고요. 당연히 두 번째도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있겠죠. 자, CSS 스타일은 스크립트를 통해서 해당 요소를 선택해서 바꿀 수는 있지만 이벤트를 걸 수는 없습니다. 이널트 속성이 있는 거는 화면처럼 스타일은 바꿀 수 있지만 이벤트를 걸 수는 없다. 여전히 비활성화에는 이벤트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이널트를 이용해서 어떤 거를 할 수가 있겠냐면 일명 서란메뉴 같은 거를 만들 때요. 그러니까 화면에 이제 제가 여기에 버튼을 하나 만들 거고 이 버튼을 누르면 왼쪽에 숨어있던 양식이 이렇게 훅 들어오게 할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숨어있는 거에는 저는 이제 이 페이지에서 내용을 검색할 수 있는 검색창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검색창을 만드는데 우리가 키보드로 이렇게 탭, 탭, 탭 누르면 링크나 인풋이나 또는 버튼이나 이런 것들한테 포커스, 초점이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에다가 만들어 놓은, 여기에 만들어 놓은 입력 양식에도 안 보이지만 거기에 포커스가 걸리고 걔를 클릭하거나 거기에 입력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걸 이너트 속성으로 막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 번, 일단은 서란메뉴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고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구성한 다음에다가 버튼을 한 번 만들어 볼게요. aside 해서 옆에서 들어올 녀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m으로 작성을 해볼게요. 검색어를 입력하고 버튼을 클릭해서 검색하는 간단한 양식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얘가 왼편에 숨어있게 할 거고요. 얘와 딸려서 버튼도 만들어 볼게요. 얘는 타입을 버튼으로 해서 얘가 전송 버튼 역할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여기는 검색 열기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서란메뉴를 만들었고요. 얘와 연결된 CSS, 이게 왼편에 완벽하게 숨어있어야 되는 거니까 CSS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osition fixed 해서 위에 화면을 기준으로 왼편에 숨어있게 할게요. 패딩을 살짝 줍시다. 네, 이렇게 하고 검색 열기는 옆으로 빼볼게요. 얘를 기준으로 얘 안에 있는 검색 열기는 선택하기 편하게끔 바로 밑에 있는 버튼이라고 해도 되고 얘한테다가 클래스명을 toggle btn이라고 할게요. toggle btn을 선택해서 position absolute 부모인 aside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100% 위치에 있게 할게요. 글씨가 좁아서 내려오죠? 왓스페이스를 이용해서 글 넘기면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저 검색 열기를 어디에 만들 거냐면 여기 밑에 만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상단에 있지만 탑값을 이용해서 한 300 정도 위치 얘를 이제 왼쪽으로 숨겨놔야 되겠죠? left, 여기 크기만큼 왼쪽으로 이동을 하라고 하고요. 패딩까지 있어서 그렇군요. 박스 사이징을 추가할게요. 검색 열기라는 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검색 열기를 누르면 왼쪽에 숨어있던 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도록 할 때는 aside에다가 active가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left 값을 0으로 left 값이 바뀌는 과정이 보여야 되겠죠? transition을 left가 바뀌는 과정을 보여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크립트를 통해서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aside에다가 active를 추가하면 쓱 나오겠죠? 그럼 스크립트를 일단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스크립트에서는 이 요소와 그리고 클릭하는 버튼을 변수로 잡겠습니다. aside를 변수로 잡고 toggle 버튼을 aside 안에서 클래스명은 toggle 버튼이었죠? 버튼을 하고 얘를 클릭을 했을 때 aside에다가 클래스명을 추가하는 걸로 클릭을 했을 때 클래스명 active를 넣다 뺐다 하면 되는 거거든요. 클릭할 때 여기다가 class list 보고 active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해보면 쓱 하고 쓱 하고 나가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문제점이 이제 어떤 게 있을 거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상태에서 탭 탭 탭 하면 그 다음에 탭을 누르면 어디에 포커스가 걸리는 거냐면 지금 안 보이지만 여기에 포커스가 걸려 있어요. 저기에 포커스가 걸려 있을 때 사용자가 입력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얘를 안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입력을 했을 때 어떤 걸 입력하는지 입력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에도 이벤트를 걸어볼게요. 그러면 aside 안에 form 안에 input을 선택하고 그 요소에 input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라고 해볼게요. search input이라고 하고 aside 안에 input은 갯분이 없으니까 input을 선택을 할게요. 그러면 search input에 add event listener 해서 input 이벤트가 일어나면 don't change 해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했을 때 입력한 그 요소에 사용자가 뭘 입력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든 이벤트든 매개변수로 이벤트가 일어난 그 요소를 매개변수로 가져오고요. 그의 타겟을 콘솔에다가 찍어보려고요. 이에 target에 사용자가 입력한 value 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일단 열고 난 다음에 한번 콘솔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눈에 보이는 상태에서 개받자 도구에서요. 콘솔을 볼게요. 콘솔을 보고 있고 여기에다가 제가 A, B, C 이렇게 입력을 하면 입력한 내용이 콘솔을 잘 찍히고 있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상태에서 여기에 입력을 한번 해봤고요. 얘를 닫은 다음에 이렇게 닫았어요. 닫고 제로 고침하고 키보드에 탭을 눌러서 포커스를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탭, 탭 이거 이 활성 버튼 다음이 인풋이에요. 탭, 탭 하고 제가 A, B, C 이렇게 입력하면 지금 숨어있어. 화면에 안 보이는 요소에도 지금 이벤트가 걸리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러면 안 되거든요. 숨어있는 거에서는 작동을 하지 말고 얘를 열었을 때만 그 인풋을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겠어요. 그때 이네트 속성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빼면 되겠어요. 해당 부분을 작성해 볼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를 열었을 때는 검색 닫기이라고 문구도 한번 바꿔볼게요. 클릭하면 할 일에서 얘 문구를 바꾸려면 버튼의 내용을 바꾸면 되는 거죠. 토글 버튼의 텍스트 컨텐츠에서 해당 내용을 바꿔보려고요. 바꿀 때 여기에 액티브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서 바꿀 거니까 액티브가 있는지 없는지 변수에다 담을게요. 얘가 is activated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aside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해야 되는 거냐면 class list contains active가 있는지 검사해서 그 결과를 is activate 안에다가 true false로 저장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값이 만약에 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검색 닫기라고 하고 거짓이라고 한다면 검색 열기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사막 연산자를 예수로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제 검색 닫기로 바뀌었고요. 검색 열기로 바뀌었어요. 추가적으로 이제 얘를 검색 열기 하기 전에 이렇게 닫으면 닫으면 여기 숨어있는 이 요소에는 inert라는 속성을 추가하겠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스크립트를 통해서 어떤 요소에다가 inert라는 속성을 추가해야 된대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속성을 추가하는 거 속성을 추가하는 거는 전통적으로는 세상이 있고 set attribute 뷰트 하고 여기에다가 추가할 걸 넣어주면 되죠. 제가 inert라는 걸 넣는다라고 하면 inert 거기에 특별한 값은 필요 없으니까 값은 빈 거 이렇게 추가하면 돼요. 만약에 제거를 하고 싶으면 set attribute 대신에 remove attribute에서 remove attribute에서 inert를 이렇게 제거하시면 됩니다. 이런 방법도 있지만 또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대상에 inert라는 속성의 값을 true 이렇게 해도 되고요. 당연히 없애고 싶으면 false라고 하면 됩니다. 이게 얘랑 똑같은 거고 얘가 아래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 이 대상에 그러니까 우린 지금 aside죠. aside에다가 inert 속성의 값을 true로 변경을 해야 되냐면 사용자가 닫았을 때요. 사용자가 얘를 닫았을 때 지금 저는 누구한테 지금 대상을 넣을 거냐면 aside에만 하시면 우리는 지금 aside 안에 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클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야 그래서 누구만 포커스를 없애버릴 거냐면 얘만 포커스를 없애버릴 거예요. aside의 form에요. 자 그러면 걔도 변수 좀 잡아볼게요. aside의 form 이라고 하고 aside에서 form을 선택해서 변수를 잡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클릭하고 클릭해서 열고 닫을 이 시점에 좀 전에 우리가 isactivated라는 변수명에다가 true or false를 담겨 놨거든요. 그러면 얘를 만약에 이 active라는 게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의 값은 false겠죠. 그게 false라고 한다면 우린 aside의 form에다가 inert를 넣어놓으면 돼요. inert라는 속성의 값을 언제요? isactivated의 값이 false일 때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다. 또 한 번 볼게요. 검색해서 열고 닫으면 닫으면 이제 지금 aside의 form은 비활성화가 됐어요. 그러면 활성화가 됐는지 비활성화가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키보드의 탭을 눌러 탭 탭 이거 다음에가 아까 form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클릭하고 포커스가 어디로 이동합니까? 이리로 이동해요. 아까는 여기에서 숨어있던 검색창에 포커스가 이동을 했었는데 이제는 얘 다음에 바로 이리로 포커스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됐죠? 그러면 검색열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에는 다시 검사를 해보면 우리가 지금 이 form에다가 inert 속성을 추가하고 제거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inert가 들어왔고 inert가 빠지고 해서 숨어있을 때는 사용자가 얘를 선택할 수 없게끔 해놨어요. 이게 가장 바람직한 예시인데 지금 이 예제에서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얘를 열고 닫았을 때만 우리가 inert를 추가해놨어요. 그러면 새로 고침 해놨을 때는 해당 요소에 검사를 해보면 이 form에 이 form에 inert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초점을 하나 둘 셋 넷 네번째가 아까 서치 폼이었으니까 거기에 지금 초점이 이동한 거거든요. 이동을 했으니까 당연히 입력하면 입력한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막아야 돼요. 그러면 열자마자는 aside의 form에 true 해서 이 스크립트가 작동하자마자 해당 form에 비활성을 걸어주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볼게요. 키보드에 탭, 탭, 탭 3번, 4번이 아까 여기 서치 폼이었지만 이제는 검색결기로 바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놔야 더 완벽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inert 속성을 이용해서 서랍 메뉴 이게 웹 접근성 차원에서 눈에 안 보인 요소에 초점이 이동하는 걸 막을 때도 얘를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우저 호환성을 살펴보면 inert라는 속성은 지금 모던 브라우저에서는 모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파이어폭스가 조금 늦네요. 안드로이드의 파이어폭스에서는 적용이 안 되고요. 오페라 미니부터 해서 모던 브라우저에서 지원이 가능하니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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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